이상루의 새빨간 투자 이상루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이상루 전문가님의 이전 종목들 캠트로닉스 같은 것도 오늘 또 올라가고요. 또 중앙백신 역시나 저희 수익 AS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AS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난주에 했던 종목이 우리가 중앙백신을 지난주 화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종목분들이 지금 가파르게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4월 16일이었죠. 이거를 이제 이런 포인트에서 잡을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손절 자체를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넘어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바로 대주열병 관련해가지고 우려감이 좀 더 확대가 되면서 백신 관련지, 중앙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제일바이오 이런 기업들도 같이 올랐죠. 제일바이오 그리고 이글베까지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고려해서 본다면 지금 보면 돼지고기 가격 자체에서도 들석거림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육계 관련주들 그리고 지금 백신 관련주들 이런 상승세 자체가 좀 더 영향력을 미칠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 대한 변화 과정을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려를 할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까지 약 12.9%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수익 축하드리고 또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했던 것이 코스메카 고려인데요. 이런 종목군이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조금 빠졌어요. 1, 2% 정도 빠져가지고 움직이는데 크게 이탈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탈되면 AS를 해드릴 텐데 이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콘텐츠들이 지난주 화요일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양봉이 형성됩니다. 아직까지 수익길로 나타낼 만한 정도의 수익이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해봤는데 두 가지 종목 같이 보면서 시장 얘기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종목이 NHN 한국사이버 결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NHN 한국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PG라고 하죠. PG. PG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카드 대행사가 있죠. 그런 카드사가 있습니다. 이 카드 우리가 많이 쓰는 카드들. 그런데 이제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이제 인터넷 결제 서비스에 대한 그런 시스템 자체를 갖추기 어려워요. 그런 것을 이제 대행해 주는 업체들을 우리가 PG사라고 하는데 이 PG사에 대한 수수료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보시더라도 고가 운영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꾸준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뭐 50% 이상 빠졌죠. 그런 안내 지금 다시 한 번 더 돌아서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이제 돌아서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판단하시면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이런 키오스크가 이제 무인 주문기예요. 그런데 이런 NHN 한국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는 이런 키오스크에 대해서 뭐랄까요. 온라인과 같이 접목시킴으로써 거기에 따른 신성장 동력을 얻어가겠다라는 뜻으로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에 대한 주가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요. 이걸 월북으로 한번 같이 바꿔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여기 이제 앞서서 이 파동 자체가 크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종 파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ABC 파동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바닥을 다지고 지금 넘어가는 과정인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자리 하단에 있는 이런 자리를 맥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맥점 자체를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 돌파가 시도가 된다면 상당한 고가군역까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겨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이 NHN 한국사이버 결제 주목 한번 눈여겨보시자. 그리고 앞에서 기관의 매수가 상맹부분이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고려한다면 지금은 기관의 이 매수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실 종목이 인터로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터로조라는 종목을 실질적으로 이제 수지 렌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연예의 수지 씨가 이 인터로조에 대한 클라렌을 홍보하는 홍보 모델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홍보 모델 자체를 활용함으로써 지금 주가에 대한 분위기에서도 반전을 좀 더 꾀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이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2018년도에 고가군역을 찍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쌍봉 형태라고 하거든요. 이런 쌍봉을 찍고 지금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빠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 결국은 환율이라는 거죠. 이런 렌즈 업체들 자체가 가장 많은 경제형 업체들이 바로 일본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나는 약세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원하는 강세를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인터로조 같은 주가가 반등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환율이 다시 한 번 더 1,130원 위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환율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원제 렌즈가 상당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퀄리티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거 외적인 부분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인터로조에 대한 주가도 변화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주성주들의 특징이 하단에 보시면 기관의 매수가 외국인의 매수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할 때 우리가 이런 과정에 손박김에 이뤄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반학권역에서 이렇게 손박김에 이뤄난다는 것은 주가를 어떻게 해서도 한 번 돌판을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지금 이런 기관의 매수세 자체가 자세히 눈여겨보시면 이런 양복을 형성시킬 때마다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인터로조에 대한 주가적인 부분 반등에 대한 가능성 저는 높게 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도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 지금 횡보를 붙였거든요. 지금은 시설적인 부분에서 발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오늘 인터로조하고 MHN 한국사이버결제 이 두 가지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로조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얘기 주셨으니까요. 저희 한 번 타이밍 노리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인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